유하유하! 안녕하세요! 이주쌍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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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직업을 고른다고? 일단 왕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니까? 뭔가 왕이 기본 같으니까 왕으로 할게요! 아, 원숭이가 저긴데요? 어, 내, 내, 내 무덤이다! 어, 뭐야? 어떻게 누워? 어, 됐다! 아, 이렇게 입는 겸! 아, 내가 아빠여가지고 왕이 이건가봐요! 어! 어, 저게 묵숨인가봐요! 어, 저게 묵숨인가봐요! 어, 날카로울 뻔! 이게 아까시! verk 아!x2 볼거 벗은 원숭이! 비Palmb 아 뭐야, 망한거라고? 안 collaboration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게임인지 완전히 파악함요? 아니 저 나무나도 난 공격하고 싶은데 됐다! 됐다 됐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나이스! 아 아 아 들어온다 아 무서워! 아 피라뇨 무서워 나도 할아버지 됐어 아 아 미친놈아! 아 별 한 개가 난이도예요? 아니 맙소사 아니 저 저 혼자 지금 얼마나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그레이트 가이 하라고 저렇게 보내준 거였나봐 그래도 거기서 거기 할 것 같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 아우 개물도 오 쟤는 여신문 줄? 아 아 쟤 쟤는 쟤는 왜 안 죽죠? 쟤는 이 찰싹으로 안 죽나봐 아 쟤는 어떻게 죽죠?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야 내 탕살 하나 어디 갔냐? 역시 머리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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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시름시름 아는 게임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 게임 아닌가요? 게임드로 아 나이스 아 할아버지 미안해요 아 게임드로 진짜 아 게임드로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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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일ured 쪽살 울거야 잠이 꺾여요 좋은데 왜 불똥이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와 오늘 할 게임은 뭔가요? 와 너무 울받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